오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쟈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못 들었던 거 같은데요 사실 오늘 찬이의 방 1부, 2부로 나누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던 거 같은데 사실 오늘 찬이의 방은 1부, 2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2부로 돌아온 찬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1부에서 곡 이것저것 듣고 제가 최근에 새로 사온 마우스도 언박싱도 하고 그런 콘텐츠를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냈던 거 같은데요 이제 2부에서는 다시 본격적으로 찬이의 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밌네요, 재밌네요 그렇죠? 다 생각이 있었어요 다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당황을 했었을 거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그래서, 제가 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의 중국의 룸은 두 가지가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지금 지금 여러분이 놀라운 것 같은데 오늘의 중국의 룸은 112 아무튼 마우스 언박싱 잘 본 것 같고요 어쨌든 릭스가 추천해 줬는데 잘 되겠죠, 릭스가 추천한 건데 릭스가 그렇게 이제 그런 기계 같은 걸 되게 엄청 저랑 비슷하게 그런 기계 같은 거 되게 막 신경 엄청 쓰거든요 근데 릭스가 완전 추천할 정도면 사실 큰 걱정이 없어서 그래서 한번 써보고 직접 다 설치해서 써보고 진짜로 어떤지 제가 또 나중에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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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예, so... 예, it's a good mouse, I think well, I haven't used it yet but I'm pretty sure it will be a good mouse because I mean, Felix recommended it and he's like a tech geek like me and so, yeah, I think it'll be fine and I'll let you guys know next time how it is all good, all good, all good 차은아, 귀가 빨개진 것 같은데? 아,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살짝 빨개진 것 같기는 해요 좋습니다 차은아, 나중에 진짜 멕시코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맞아요, 저 뭐 진짜, 진짜 가본 적은 없는데 아예 남미 자체를 아직 가본 적이 없네요 근데 만약에 기회가 생긴다면 꼭 가보고 싶고 뭔가 되게 진짜 재밌을 것 같고 특히나 남미의 문화도 뭔가 직접 보고 싶어서 보고 이제 그런 음식들도 다 맛보고 싶어서 나중에 기회만 생긴다면 꼭 가봐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찬양, 요새 뭐하고 지내니? 요새는... 뭐... 뭐라 해야 하지? 요새는... 뭐... 작업도 하면서, 연습도 하면서 이것저것 준비도 하면서 그리고 약간 쉴 타이밍에서는 뭔가 그런... 뭐라 해야 하지? 그... 노트북으로 되게 재밌는 영상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녀가 찍고 있는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녀는 그녀는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께요. 잠시만요. 이거 한참 오래 걸렸어요. 언제였지? 와우! 네. 그래서... 저의 사진은 제가 슈퍼벅을 찍었죠. 와우! 이게... 언제였지? 2013년. 네, 그거는 꽤 오래간만요 근데 제가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들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네, 그들은 요즘 많이 즐기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영상에서 봤을 때 옛날에 봤을 때 그리고 오늘의 새로운 영상도 봤을 때 네 꽤 익숙한 내용이지만... 예! I don't know, it's all humor anyway So if you're not an adult, don't recommend it But if not, it's pretty funny But anyway, moving on 그것도 있고 그리고 호주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요 최근에 또 우리 동생 헤나가 이제 또 그런 졸업식 같은 거를 되게 대학 입시? 그렇지, 대학 입시 같은 거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